자 다시 해보도록 하자 어 여기구나 돼지야 어 이거 나도 그건줄 알았네 돼지야 일로와봐 우리 한타까리 할까? 오 쟤 왜이렇게 잘해 아이고 나 죽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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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옷 안입고 와가지고 아 나이씨 순간에 실스팩 판다 미스로 죽을 뻔 맞네 돼지 너 죽었어 이씨 나 댐벼 돼지 어딨어 돼지 아까 여기 있었는데 돼지 어디갔냐 일로와 일로와 아 어 잠만 이거 이거 부셔야지 망치 갖고와서 부셔야겠다 아 이거 너무 많이 먹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정신력이 걱정돼서 지금 아 아 이게 저거에 웜홀 통과하면은 정신력이 확 줄어들거든요 15가 줄어들었으면 어? 돼지집 다 푸시지 돼지꼬리 돼지 죽었나? 오케에이 돼지 죽었나? 오오 오오 돼지 죽은거 같은데? 돼지 뭐 남기는거 없나? 아아 정신적이 엄청 떨어졌어 돼지꼬리 4개 일단 힐링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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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링 셀브를 좀 만들까? 쟤가 내게 쟤가 정신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거 참 힐링 셀 힐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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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텅 세이브 웜홀 통과하면 딸기 딸기도 많이 상했는데 딸 대라 민 drastic 1 어 돼지집 뭐 필요하더라 피그하우스 돌 3개 1자 4개 돼지 2개 3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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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뷰엘 사인 피그하우스 뭐야 저 피그하우스 어? 설마? 지금? 아 안되는데 아 온다온다 아 저녁인데 아 온다온다 저녁인데 아 온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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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오케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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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죽여 그래 꽉꽉꽉꽉꽉 그렇지 저희들 파워 강당했어요 오케이 어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2개 아 아 밧줄 밧줄 밧줄이 필요하구나 미쳐버리겠네 음.. 여기있는거 좀 뜯어가자 똥이네 그리고 산책 sounds 잠깐만 잠깐만 어 픽하우스를 얘 먹을거라도 옆에 놓으면 지들 다 집어먹을텐데 여기다가 바로 찰떠나 탁 탁 탁 탁 탁 탁 탁 탁 아따 야 이거 불 꺼질러 가네 이거 하나 넣어줄까? 불 꺼질러 오우 봐봐, 봐봐 야 이거 봄되면은 대박이겠는데 아까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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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아 아이고 아이고 걸음 아이고 걸음 줘야지 걸음 모자르다 모자르다 마이니 모자르다 걸음이 맥주 어... 안 되는 거다 흐음 흐음 스읍 한숨 자야되나? 아 자기는 조금 아까운데? 정신력이 부족하긴 한데 아 한입 자자 아 오케이 자, 어디였지? 아, 여기였지. 이 근처에, 아, 여기도 세 개가 있네. 여기도 하나 있고. 저녁쯤에 가서 저거 뿌시고 오자. 아, 일단 지금 가자. 펭귄은 못 잡아요. 펭귄은 잡는 거 아니야. 펭귄 잡다가 죽어요. 저 말을 지금 봤네. 아이고, 여기. 부활 장소잖아. 어우. 아, 어떡해. 아, 어떡해. 위 야 이리와 꼬리 내놔 꼬리 한마디 더 그럴건데 그럴건데 그렇게 할거긴 한데 어 흘린 세븐 흘린 세븐 여 돼지 한마디 어디갔지 더 흘린 세븐 흘린 세븐 흘린 세븐 어 흘린 세븐 얘가 런 컨트롤을 되게 잘해 하나만 더 아니다 다음에 와서 잡죠 시간이 다 됐어 흘린 세븐 오늘 산 여기까지 에너지도 별로 없고 아 자자 이것도 지금 차가워졌어 아 아 아 아 나무 아 아 나무판자가 오자르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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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4개 만들어내쓜 4,46,16개를 카야되네 아 어 두개 있네 어 그러면은 없네 랄랄랄랄랄랄랄랄 Ross no 엘 잘 집 두개 지었고 잘까? 이러면 다시 한 번 잡으러 가자 강제 해주를 시키라 어 나 가부지 없네 아이고 가부지 없어 가부지 없어 가부지 자 저기까지 가야되네 야 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애들 좀 잡아야겠는데 아 아 어? 아이고 모자도 없어졌다 버팔로 모자도 없어졌어요 춥겠다 빨리 더 빨리 추워지겠다 나무도여야되고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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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고 자 내일부터 봄이다 흠 이거 어떡하지 걸음이 너무 많이 필요한데 걸음이 산더미만큼 필요해요 오케이 이제 가복 만들 수 있겠다 어어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통과무가 부족하네 아따 나무 어디서 싸악 해가지고 와야되는데 배낭 들고 여기 여기 여기서 싹 뽑아갖고 와야지 싹 뽑아갖고 와야지 돼지 돼지들 다 꼬셔다가 똥 비료로 줄까? 쩝 쩝 여기 이 한줄만 줄까? 쩝 쩝 쩝 쩝 쩝 쩝 쩝 쩝 찜 이거 바로 쿡 할수있네? 이거 바로 쿡하면 뭐 나오지? 에이씨 야 이거 나오네 어우 달걀들 썼겠다 내일부터 봄인데 스피어 하나 더 만났잖아 음 그 돼지집 세개 마저 뿌시고 그리고 그죠 반진무자에 버그 있으니까 밀딧불이 잡아서 반대풀에 지고 오는데 어 반대풀 있네 저거 같이 잡아올까 안 돼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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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~~금만 늦게 어디 가자 온김에 저거 다 털어갖고 보자 돼지가 왜 안나오지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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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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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마 가야마 내가 침범한거 아닌데 왜 이렇게 막 가 돼지꼬리 4개 야 쟤 또 죽는가 저거 또 죽는다 저거미는 그 뭐 좀 좀 잘 싸운거니 아이고 죽었어 죽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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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저거 내껀데 아이고 야 너 죽을래? 이게 이게 오냐오냐였더니 아유 오냐오냐였더니 이게 꽃날라고 어 집 두개 다 푸셨는데 또 집이 있나 좀 볼까 여기 하나 있네요 저거 저기는 지금 너무 추운데 게다가 위치가 안좋아 야 야 너 야 고기도 아유 고기도 없네 돼지 죽는다 죽는다 돼지 죽는다 돼지 죽는다 돼지꼬리 내놔 돼지꼬리 내놔 아유 아유 내껀데 가임마 하나 더 만들죠 어 자 야 야 쟤네들 고기는 먹을건 루팅해 먹을거 먹을거랑 루팅해가지고 쟤네들이 먹어 냠냠냠냠 하고 떡놈들 나 이거 뭐하려고 밧줄 만들었지 나 뭐하려고 저거 밧줄 만든건데 지금 저거 세개 밧줄이 두개 아 가복 만들려고 했었지 가복이 없어서 통나무도 부족하고 아 맞아 잠깐만 나무 좀 키울게 너 뭔데 아 어쩐지 에너지가 팍 달더라 대nap 멀 Something 고개 어어 길링 네 짱 우리는 bills 미쳐버리겠네 쟤가 끝까지 쫓아오거든요? 끝까지?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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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 저기로 가서 나무를 좀 캐고 그리고 죽이자 태워야죠 온다 땅 키통이 겁나게 커요 키통만 한가득이라 아침 되면은 맞다 이루셨죠 아침 되면 에너지도 많겠다 이제 봄이 지나간다 오오 빨리 와라 같이 오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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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오 한대нет 맞아서 갑옷 다 부서졌어 갑옷까지 부르셨어 아 갑옷 안만들었나 원래? 어어 힘만 겁나게 쓰네 오오 파워만 겁나게 쓰네 체력도 많다니아 아 됐다 배고프다 배고프다 어어 어어 여기 썩겠다 썩겠어 일단 쟤 좀 데리고 올까? 데리고 와서 정신을 좀 채우자 돼지야 돼지야 일로와봐 일로와 나 정신을 좀 채우자 쟤 뭐야? 어? 여..여기였나? 여기였나? 여기네 야 일로와봐 어.. 배낭매고? 나무..나무캐로 가자 가자 한 명 다 데리고 갈까? 야 돼지 이리와 나무캐로 가자 나무 아주 작살내러 가자 야 내 정신력 좀 올려줘라 아.. 아.. 저녁 됐어 벌써 이씨 아 몰라 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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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близ 이씨 이씨 야 가까이 좀 있자 도망가지마 아 이렇게 도망가 어어? 얘를 왜 이렇게 가까이 안오려고 하지? 뭔 때문에? 와 이렇게 가까이 가면 멀리가냐 멀리가냐 야 가까이 있어봐 아우~! 으잇 야 일로와봐 왜 가까이 안오려고하지? 모기 때문인가? 아 모기 때문은 아닌데? 아.. 자고 멀리 가려고 하네? 아 저거 때릴 수도 없고 이씨 어? 아.. 나이씨 자막 도망가 이거 아 됐다 이제 잔다 정신이 좀 올라왔네요 어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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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당근이다 당근이다 당근 잠깐만 자아 당근이 나왔어요 당근 넣고 이거 하나 넣고 어 달걀 넣고 이거 하나 넣고 됐어 아 이것도 지금 없는데 고기를 좀 가져와야 되는데 고기를 좀 가져와야 되는데 이것도 마지막이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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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를 봐라 수..봐라 아 다 없어졌네 싸고 싸워서 없어졌나보네 아 다 없어졌나보네 음 오케이 이거 가져가고 화관을 하나 만들어야되나 화관을 하나 만들어야되나 자 이렇게 가져가고 정신중 회복해야겠다 너무 밝대 자기는 이제 불 안 붙여도 되는구나 이제 불 안 붙여도 되네요 이것도 버려 괜찮아 이제 어 뭐야 너 뭐 먹었어 씨 안 먹었지 아 아 그거 만들까 이때 이제 그거 이제 깎아도 되나 수영 깎아서 수영 깎아도 될 것 같은데 이야 좋아 좋아 자 일단 이거 냉장고에 넣어놓고 아 아 아 아 아 만들어먹긴 해야되는데 아 이거 완전히 썩었네 아 비슷한데 이거 빼 딸기 완전 썩었어요 빨리 만들어 먹을건 빨리 가자 어어 야 고기를 안 가져가면 어떡해 이 바보탱아 떨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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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방 봐라 탱탱볼이다 나무를 대량으로 캐야 돼서 지금 야 너 이거 주면 황금 주나? 이 돼지킹 조그만난 고기인데 이거 안 먹는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것도? 야 어? 하나 주네 하나 주네 하나 돼지야 아 지금 이리 와봐 어 자 나무로 캐자 나무 캐 나무가 많이 부족하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나무 캐 빨리 캐 캐 캐 빨리 캐 뽑는 건 나중에 하자 일단 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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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돼지들이 쓰니까 편하구만 빨리 빨리 좋아좋아좋아 나무를 그냥 대량으로 쟤네들 무서워서 저녁에는 아무일도 안해요 비만 찾아야 하지 이때 나는 빨리 죽는거야 빨리빨리 빨리 죽어라 빨리빨리빨리 걔 것도 죽고 빨리빨리 좋아 가자 집에 빨리빨리 리빙롤 이제 멀리멀리 다녀도 되니까 이제 다시 그 여행을 떠나보자 묘비요? 예 묘비 파져요 아 묘비 파고 올걸 그러고 보니까 묘비를 파고 올걸 그랬네 버그넷 갖고 그 반대뿌리도 좀 잡으러 가자 반대뿌리 있죠 아 묘비 파고 올걸 조금 넣어놓고 넣어놓고 이제 버그넷 도망간다 반대뿌리 한 마리 한 마리 반대뿌리 다시 여기 또 여기 많다 3 아... 없나 이제? 저기저기저기 번드브리... 야야야야 옥림에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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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뭐야... 안 돼 어..얘는..여기까지 와있냐? 저..대지는 집은 여긴데 버그넷 잠깐만 얘네들 벌들 나오나? 벌들 나오냐? 벌? 왜 안나오지? 벌들 안나오네? 벌들 나오면 잡아챘려고 그랬드만 꽃이 안잘아서 그런가? 뭐? 어 여기 있다 오오오오오오오오 максим세 꽃이 있어야지 나오는구만 아.. 또 애들렛 애들온다 애들온다 시원한 카카오 design 이리와봐 돼지들 돼지들 OOOO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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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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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 돼지들 밀가루가 생겼어 야야야야 오케오케 오케 하늘에 달림 어서오세요 어우 나 배고파 죽겠다 일단 뭐야 이거 넣어놓고 이것도 넣어놓고 이거 심고 뭐야 이거 왜 여기 이게 살아났어 아 아 지푸라기가 없어가지고 덫을 못나요 아아 지푸라기가 없어서 덫을 못나요 큰일났다 지푸라기 빨리 뽑으러 가야되는데 지푸라기 어우 잠시만요